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일면에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최 주관하는 모두예술주간 2023이 성황리에 끝났다는 소식이 실렸는데요. 모두예술주간은 지난 10월 개관한 국내 첫 장애 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에서 진행됐는데요. 기사에서는 행사 기간 진행됐던 주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성을 고려한 기획과 운영으로 관람의 장벽을 걷어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밖에도 모두예술극장 부대시설에서 진행된 장애 예술 전시회도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의 기사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이면에서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유공자 표창은 총 21개 유공기관과 개인이 선정됐으며 공공기관 14곳, 생산판매시설 3곳, 업무 수행기관 4곳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는 우선구매금액 1위를 차지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지난 2018년부터 5년 연속 우선구매율이 상승한 해양경찰청이 최우수기관, 구매 노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개발원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들의 일터를 튼튼하게 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의사소통을 돕는 쉬운 이모티콘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이모티콘은 재미나 감정 전달 중심으로 설계돼 실질적인 대화를 주고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쉬운 이모티콘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누구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립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순간에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한편 쉬운 이모티콘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라인 메신저용 이모티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